구찌 모델이 되는 법 알려드릴게요. 혹시 구찌 보고 있다면 연락줘요. 첫 번째, 터들렉이 필요하죠. 컬러풀이 중요해요. 안 어울리는 셔츠를 입어요. 그리고 조끼 오버핏 자켓을 입는다. 와이드 팬츠 미니 스커트 레이어드 나도 알아요. 내가 패션 스타일인 거 구찌에선 스카프가 핵심인 거 아시죠? 선글라스는 구찌죠. 오빠 선글라스 협찬이에요. 양말도 필수죠. 형광색 레인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구찌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